얼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안그랬어요. 얼음이...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된다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나무 오늘 마실 음료수는 무주고등학교 태권도부 시청자분께서 신청해주신 허쉬초코 드링크 아침햇살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그리고 에뉴를 신청하셨는데 에뉴가 없어가지고 바나나 우유로 대신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이 좀 쎈데 아침햇살 먼저 먹을게요. 소금 음료수 egal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와인 매운 고추냉이 야무얼 크림 치즈 치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차가워요 다음은 바나나 우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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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아 ㅋ 오 하아 치즈베리맛 썰기 수지 km 계란물 계란 계란물 고꾸미 저는 면베이 마구고노동 마구고노동 이번엔 이 쪽을 보고 먹을게요. 이번엔 이 쪽을 보고 먹을게요. 너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제가 안 그랬어요. 얼음이 자 다음은 사이다 웃지 마세요. 나도 웃기니까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잘 어울린다 자 드라마 한 번 할께요 드라마 한 번 할께요 드라마 한 번 할께요 네 다음 다음 먹을 거는 콜라 드라마 한 번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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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어묵 잘생겹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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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